영상 보시고 쿠폰 받으시고 유료유료에 식사하시러 오세요. 간혹 보면 댓글을 정성스럽고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단지 이벤트 참여를 위해 혹은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만드는 영상들은 해당 매장의 사장님들도 보는 영상으로써 악포른 사장님에게도 저희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바꾸게 되었으니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해운대에 위치한 숨은 맛집 유료유료에 왔습니다. 매장은 2층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깔끔한 인테리어의 매장이 바로 보입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유료유료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교라고 합니다. 여기 매장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료유료가 뜻이 느긋하게 천천히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게를 오픈할 때 한국인들이 너무 빠른 빠른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조금 여유롭게 드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매장 위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해운대역 뒤쪽에 있는 해리단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운대 여고 방향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2층에 하얀 집이 있는데 거기가 유료유료입니다. 우추도 살짝 들어가고요. 보통 소금간이랑 케찹이 들어가고요. 밥 먹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메보시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가능해요. 이건 뭐예요? 우메보시이라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오믈렛 만드는 틀 잡아주는 거고요. 저게 오믈렛이에요? 네, 이게 오믈렛 계란물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왜 미리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이 대부분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까지 미리 안 해버리면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셔요. 후라이팬 달구는 데도 한 3, 4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쓸 분량만 저희가 계란을 깨고 안에 우유랑 휘핑, 그 다음에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란을 미리 풀어놓는 거예요. 아하! 뭔데. groceries. 보식 83세 parts 거죠? 게시튀김. 이건 데미그라스 오믈렛이라는 음식인데요. 깊은 풍미의 데미그라스 소스와 다진 우메보시가 들어간 볶음입니다. 가격은 11,000원입니다. 보통 오믈렛들은 계란보다 밥이 더 많아서 먹다 보면 밥만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계란이 엄청 크고 많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계란은 부드럽고 밥은 잘 볶아져 있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었고 소스는 제가 먹어봤을 땐 살짝 돈까스 소스 같은데 조금 더 고급진 맛이 나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먹은 메뉴 중 가장 맛있는 메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오믈렛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메뉴예요? 저희 미소 철판카치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까스 메뉴인데요. 저희가 소스에 미소 된장을 넣어서 만든 돈까스예요. 그리고 저희가 고기는 등심을 쓰는데 등심 부위에 일부러 지방을 조금 남겨놔가지고 드실 때 너무 안 퍽퍽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돈까스가 나갈 건데요. 저희가 철판을 뜨겁게 달궈서 거기에 양배추 올리고 고기 얹어서 같이 나갈게요. 그 다음에 철판 위에 올려서 등심에 비계를 붙인 상태로 쓰고 있는 미소 철판카치는 소스를 철판에 붙자마자 연기와 함께 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그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지만 강렬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얇게 썬 양배추를 돈까스 위에 올리고 와사비까지 더해서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튀김의 속 안을 보시면 등심을 사용해서 씹는 맛이 있는 살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는 비계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조합이 괜찮아서 육즙이 터져나오면서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스에서는 미소의 맛이 특출나게 나진 않았었지만 은은하게 뒷맛으로 미소의 맛이 담겨져오는 게 재미있는 요리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이 메뉴 이름은 뭐예요? 나스 하사미 아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가지튀김이에요. 근데 가지는 좀 호불호가 관리는 음식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호불호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희 가지 소스가 되게 특이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싫다고 하셨다가도 저희 와서 이제 가지만 드시는 분도 계세요. 소는 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부추, 양파, 대파, 계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굳이 가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먹는 음식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지를 먹는다고 하면은 가지볶음? 그 정도 수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 해봐야 뭐 가지덮밥이라든지 그런 종류인데 그래서 이거를 튀김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가 가벼워서 기름 위에 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튀김옷이 있는 상태로 바로 눌려버리면 위에 겉에 튀김옷이 다 벗겨져버리니까 위에 그냥 뜬 상태로 살짝 익히고 그 다음에 윗부분까지 익혀야 되니까 눌러서 완전히 익혀요. 이거는 일단 저희 오믈렛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버터라든지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매콤하게 양념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매콤한가요? 살짝 매콤해요. 이쁘다. 이 나스하삼의 아개가 오늘 리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평소는 물렁한 식감을 싫어해서 굴, 가지와 같은 음식을 돈을 준대도 먹지 않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솔직히 리뷰만 아니었으면 시도도 안 해봤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첫입을 씹어보는 순간 제 생각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지의 비릿함과 물렁함을 튀김이 잡아주고 끝마칠 가지 안에 채워둔 고기와 소들이 잡아주면서 진짜 너무 조화롭고 신기한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지 단번에 이해될 정도로 의외성이 최고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매장에 다시 방문한다면 이 나스하삼의 아개와 우물렛을 주문해서 먹을 것 같아요. 가지 극혐일러에게 신선한 충격을 둔 정말 매력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지만 따로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가지 특유의 맛없음을 잡아주고 먹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역시 사장님의 오랜 연구가 보이는 요리였습니다. 이번 메뉴 이름은 뭐예요? 새우 크림 파스타예요. 페퍼론치노라고 고추예요. 파스타 하나에 이렇게 새우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새우를 좀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방금 넣으신 건 어떤 건가요? 다시마 육수예요. 그냥 제가 현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요식 쪽에서 계속 일을 해가지고 이번 메뉴는 새우 크림 파스타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 오니 크림 파스타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오니는 손님분들의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무난하게 새우 크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앞서 돈카츠와 가지튀김, 오믈렛의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지 파스타의 맛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습니다. 맛 자체는 면도 쫄깃하고 한눈에 봐도 큰 새우들이 큼직큼직 들어가 있어서 보는 맛과 씹는 맛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스타에는 특이하게 베이컨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도 큰 새우들이 맛있는 편이라서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파스타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파스타의 소스가 조금 적은 감이 있어서 마지막엔 그릇에 싹싹 긁어서 소스를 즐겨했던 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면 유료유료에서는 디저트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녹차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녹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시원해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한 녹차의 맛으로 느끼할 수 있는 입안을 상쾌하고 깔끔하게 해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어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믈렛인데요. 제가 차르리 열리는 계란을 기대하면서 빠르게 썰어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 따님은 나름 빠르게 촬영을 하고 30초 정도 만에 바로 썰었던 것 같은데 굳어봐서 잘 안 열리더라고요. 이건 매장 측 잘못이 아니고 100% 제 잘못이긴 한데 사르르 열리는 오믈렛을 기대했던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건 가지튀김은 아쉽다기보단 편집하는 지금까지도 너무 신기해서 넣어놨는데요. 진짜 방문하셔서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은 접근성입니다. 유료유루는 현대 해리당길 뒤편으로 올라오다 보면 2층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2층의 흰 매장이 유료유루인데 얼핏 보면 빵집 건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조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간판은 또 입구에 세워진 작은 이 친구가 다입니다. 분명히 저희 같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접근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성있는 맛집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보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